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로 돈버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을 운영하고 있는 충배입니다. 신지진님께서 요청해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라고도 앞에 붙여주시고 육군 신인부사관 82.5%가 여군 이런 제목으로 심각한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의 상황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걸 주식갤러리 왜 이걸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군 생도들이 졸업하면서 지금 손모양들을 자세히 보시면 한국 암성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손동작인데 6.9cm 소추손가락이라고 해서 이것을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것은 바로 문간첩이 희망하던 남녀 갈라치기에 거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간첩이 지난 정권 동안에 지속적으로 여군, 여경들의 비율을 높이고 남군들과 여경들의 분란을 계속적으로 유도했었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 또 분란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여성부, 기타, 다양한 폐미활동으로 인해서 남녀 갈라치기를 북한 지령으로 내려왔던 남녀 갈라치기를 문간첩이 엄청나게 여성적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 남녀 갈라치기, 이것이 북한 지령으로 왜 내려왔느냐 한국 남자들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찍을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반 이제 나눠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데이터가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표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여자들입니다. 바로 훌륭한 생각을 가진 여성분들은 절대 이 선동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원래 투표표도 별로 하지 않고 선거에 관심이 없던 아예 뭐 이런거를 모르고 살던 여성분들을 어떻게든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그쪽 좌파 정당 쪽으로 친북 세력에 붙여가지고 여성표를 결국 가져와야지 추가표가 발생된다. 이것이 북한의 친중 친북자들 문진핑과 찌자호밍이라는 사람들에게 지령이 내려가서 이것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여성들의 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결과입니다. 절대 현명한 여성분들은 여기에 절대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문간첩이 찌재명이 윤석열과 대통령 선거를 하던 당일날 아침 본인은 절대 정체에서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정치 행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찌재명 선거 당일날 아침에 여성 간호사관학교에 갔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여성 남성 갈라치기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 바로 문간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치졸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 여성분들도 다 남동생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남자친구 결국은 남녀가 같이 공생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끌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남녀 갈라치기 간첩들의 선동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결국은 본인의 국가는 물론이며 본인 가족에게도 결국은 그 폐해가 다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간첩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망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못 살게 되어야지 많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국가를 부정하게 되고 말 그대로 배급제 모두의 재산을 싸그리다 뺏어다가 다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그것이 공상주의 원칙인데 그것을 희망하도록 만들려면 나라를 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간첩이 북한에 그렇게 홍의병이 돼서 철저하게 김정은의 따까리로서의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지난 5년간 나라를 열심히 그렇게 망쳤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있으시거나 잘 살거나 본인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왜냐하면 본인이 빌딩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이러는데 전부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하는데 누가 동조를 하겠습니까? 본인 자본주의 사회가 역사적으로도 모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더 의지가 생기고 사람들이 일할 목적이 생기고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는데 모든 공산국가들은 저기서 얘기하듯이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상 이런 것처럼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공동군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현실을 보면 알다시피 결국은 배급은 되지만 아주 소량 사람 순만 붙어있을 정도로 배급이 되고 나머지 전부는 다 위에서 간부들이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만 잘 사는 구조로 돌아간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훌륭한 군인들이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책임감 있게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북한 지령에 의한 정치 손동에 이렇게 놀아나서 패미스러운 이런 활동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부사관 82.5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부사관은 사실상 집안이 굉장히 못 살거나 대체적으로 보통 그 나이에 남자부사관을 올 나이에는 대학을 다녀야 될 나이입니다. 장교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오는 거고 부사관은 대학을 다녀야 될 나이에 거기를 들어와버리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본의의 인생에 있어서는 말뚝을 못 박지 않는 이상 중간에 어정쩡하게 나가봤자 다른 사람들보다 취업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이 퍼졌고 그리고 가장 나빴던 것은 부사관 학과, 군사 학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이사장들이랑 학교에서 엄청난 효자 그런 과가 돼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수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돈을 받고 학생에게도 이제 군대를 돈 받고 팔려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병대 부사관으로 오래 있었지만 부사관 훈련소에 있을 때 한 4달 가량의 훈련을 받는데 부사관 학과에서 팔려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도 한 3년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 그냥 이 군사학과를 안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 중간에 나가서 육군병사로 가든지 다시 대학교로 졸업해서 장교로 가든 ROTC로 가든 본인 입맛대로 가면 되는데 이 군사학과를 통해서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을 저희가 심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왜냐하면 학비 이거 전액 다 토해내고 받았던 거 그리고 입대할 때 또 2천만 원인가를 받는데 그게 일단 총 엄청난 금액을 토해내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잘 못 살아서 오는 경우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러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조교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다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데 부모님이 이 돈 싹 10원도 안 남기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4개월 사이에 그러면은 개처럼 떠들어 맞고 나갈 수도 없고 이도저도 완전히 그냥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그냥 말 그대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처럼 못 나갑니다. 돈 못 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그런 걸 통해서 오다가 그런 차참한 사례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이제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쪽으로는 이제 오지를 않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자녀를 거의 다 한 명씩 낳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처럼 두 명 세 명을 안 낳고 나와봐야 한 명 안 낳거나 이렇게 때문에 자식을 대체적으로 지금은 애지중지 키우고 대학교를 보통 보내거나 이러기 때문에 남자 부사관을 갈 아예 결혼을 안 했던지 애를 안 낳았던지 좀 형편이 되니까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못 살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이라서 남자 부사관을 갈 지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걸 이제 군사학과라는 이상한 제도로 만들어서 돈 없는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든 군대로 빨아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발버둥인데 향후 대한민국에는 아마 부사관 지원자가 없을 겁니다. 장교 지원자는 어차피 뭐 본인의 거창한 꿈과 뭐 별을 달고 장군이 되겠다는 이런 꿈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 사람이 있겠지만 남자 부사관은 상식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아마 이 여군 또 비율을 높여주면서 문관첩이 여군 여경 비율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복장을 보니까 그런 출신에서 온 친구들 인 것 같습니다. 군사학과 같은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또 폐미스러운 이런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아주 옳지가 않은데 이게 여군들이 결국은 병사로 가지 않는 직업으로서 선택해서 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곳을 직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이제 뭐 이왕이면 병으로 가느니 뭐 몇 년 더 해서 부사관 가자 이거였는데 이제는 빨리 병 마치고 그냥 일자리 찾아서 그냥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구조고 여성들은 아예 그냥 다른데 뭐 뭐가 없거나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직업으로 오신 분인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가 아주 오랜 기간 직업군으로 있었는데 여자 많이 봤습니다. 여군들을 많이 접촉하고 후배로도 많았고 위로 선배로도 있었고 여군 장교들도 많이 봤고 이분들 대체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이 왜 오느냐 여군을 이게 이 폐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약간 여성으로서 좀 특별하다는 약간 그런 자기애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고 좀 뭔가 그 엘리트 의식이 있으십니다. 일단 여군으로 오신 분들 특징들이 체력도 좀 여성들 일반 여성들 보다는 월등하시고 그래가지고 본인 단에는 그 그 자존감이 어느 정도 굉장히 출중합니다. 거의 자존감이 폭발할 지경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처음 지원해서 여기를 여군이라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걸 보고 여기를 들어오시는데 막상 여기를 딱 들어오는 순간 자존감은 진짜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자가 여기 오면은 그냥 놀이개가 됩니다. 쉽게 해서 솔직히 안 좋게 표현하는 노리개가 됩니다. 노리개 노리개가 되고 결국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힘든 거 하기 싫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 좋은 보직을 찾고 싶고 예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그림 하고는 다른 겁니다. 막상 들어와 봤더니 그래서 결국은 계급에 이어서 짓밟히고 어쩔 수 없이 상하 그런 체계에서 본인의 의사라기 보다는 진짜 뭔가 까라면 까야되는 그런 구조를 맞닥뜨리면서 대부분이 다 거기서 결국은 타협을 보거나 아니면 부적응자가 되거나 두 부류로 나뉩니다. 대부분이 타협을 보시는데 결국은 자존감이 높아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가지고 다시 전역하는 경우가 거의 100% 경우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분은 정말 그게 군생활에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패턴이 된다. 이 말씀이 아마 가보시면 먼저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수도 없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신지드님께서 올려주신 육군 신인부사관의 82.5%가 여군이라는 요청 게시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